안녕하세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종묘를 들려드리는 종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묘에서의 여성과 묘현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조선은 뿌리 깊은 유교를 바탕으로 둔 국가입니다. 따라서 남성은 바깥일을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맞는 도리라고 생각했죠. 이런 관습은 조선의 왕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혈통을 중심으로 남성인 임금을 중심으로 조선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특히 종묘는 역대 조선왕들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서 유교에서 빠질 수 없는 예를 다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종묘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종류에서 종묘제례가 행해지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종묘제례를 지낼 때 제사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음식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임금의 밥상을 책임지던 수락관 상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종류는 여성이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종류제례에 제사음식을 만드는 남성들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용수들 또한 모두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종류는 철저하게 남성들만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초로 종류의 여성이 등장하는 계기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묘현례입니다. 묘현례란 세자빈이 가래를 마친 후 왕비와 함께 조선왕조 역대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종류를 참배하는 의뢰로서 조선시대 종류에서 행해지는 국가의뢰 중에 왕실여성이 참여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묘현례는 숙종 때 처음으로 행해졌습니다. 바로 인연왕후를 위해서인데요.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했던 장희빈을 사랑한 숙종은 황국을 일으키면서 인연왕후를 패위했었죠. 그 후 남인과 장희빈의 행동이 숙종 마음에 들지 않자 결국 인연왕후를 복위시켰던 역사사건이 있습니다. 궁궐로 다시 돌아온 인연왕후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전에는 반대로 실행해오지 못한 묘현례가 숙종 22년에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연왕후와 희빈 사이에서 묘현례를 통해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지위를 분명하게 표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황국으로 인해 혼란했던 전국의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묘현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시민배우를 모집해서 묘현례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누구나 묘현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답니다. 묘현례 행사에서는 왕비와 세자빈의 거둥행렬이 종묘 입구에서 제군까지 펼쳐지며 구강과 왕세자의 신실봉심, 왕비와 세자빈의 봉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종묘에서 행해진 유일한 왕실 여성의 행사 묘현례 뜻깊은 의미를 가진 행사인 만큼 이 퀘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묘를 들려드리는 종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종묘한 이야기 종묘한 이야기 종묘한 이야기 종묘한 이야기 종묘한 이야기 종묘한 이야기